한 입주민이 치킨을 주문할 때마다 경비실에 한 마리씩 놓고 간다는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해당 사연을 전한 경비원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한 입주민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는데요. 그는 참으로 고마운 입주민입니다. 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. 경비실 책상에 놓인 배달치킨. 보기만 해도 입주민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. 경비원은 해당 입주민이 치킨 주문 시 꼭 두 마리를 사서 한 마리를 경비실에 놓고 간다고 설명했습니다. 해당 게시물은 26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도 경비 아저씨들 볼 때마다 이혼 음료라도 하나씩 사서 드리는데 좋아하시더라.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 다치자 경비원이 구급상자를 들고 뛰어오셨다.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입주민분들이 참 선하다. 갑질 기사만 보다가 좋은 입주민 소식, 너무 반갑고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